이 당의 품속에서 살았은 조선인민군 군인의 힘과 지상, 슬기와 용맹이 어떤 것인지 만천하에 떨치는 일당백 전투원들입니다. 우리 전투원들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기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, 천하 무적의 억센 힘과 용맹을 더하여 원수들이 이 땅에 덤벼든다면 조국의 평온을 지켜 한 몸 그대로 무쇠 주목이 되고 전개같은 빗수가 될 굳은 교리가 가슴마다에 비켜 있습니다. 한"! 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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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